아무리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귀신보는 테슬라? 라는 제목이 영상이죠. 영상 속 남성은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울린 경고음에 깜짝 놀랐는데요. 이 경고음은 길 오른쪽에 사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남성은 곧바로 주변을 살펴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공포에 질린 남성은 급히 해당 장소를 벗어났지만 정말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었죠. 이 소름 돋는 영상을 마주한 사람들은 테슬라의 감지 센서가 키가 큰 묘비를 사람으로 오해했을 뿐이라며 차량 센서의 오류쯤으로 지부했지만 이 영상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SNS에 사람이 없는 공동묘지에서 테슬라 차량이 사람 형상을 강제하는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심지어 밝은 대낮에 같은 현상을 경험한 운전자의 영상까지 확산되며 사람들은 테슬라가 귀신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공포에 떨었다고 하죠. 여기까지 보시면서 혹시 나는 테슬라 안 타니까 상관없어 하면서 안심하셨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역시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를 켜고 사진을 찍으면 나타난다는 의문의 형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세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기 어플 틱톡 아마도 모두가 한 번쯤은 찍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바로 이 틱톡에서 어떠한 필터를 적용해 사진을 찍으면 귀신이 찍힌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소문의 발언지는 바로 노아라는 한 인기 틱톡커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에는 노아가 한 여성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사람. 그런데 두 사람 뒤편으로 웬 남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아무도 없는 뒤쪽을 한 번 쳐다보더니 곧바로 뛰쳐나가며 영상은 끝이 나는데요. 두 사람을 공포에 질리게 만든 것은 바로 틱톡에서 새로 나온 AI 필터였습니다. 이 필터는 얼굴 인식이 가능한 틱톡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카메라 렌즈에 사람이 인식되면 그 사람을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처럼 바꾸어주는 필터인데요. 분명 두 사람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 필터가 한 남성을 인식해버렸던 것이었죠.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같은 필터를 사용해 빈집을 찍어보았다는 또 다른 틱톡커의 영상을 보면 분명 아무도 없는 공간이지만 바닥이 누워있는 형체가 인식되거나 문 밖으로 나가는 형체가 인식되어 찍히고 있는데요. 귀신이 찍힌다는 이 AI 필터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곧이어 많은 틱톡커들이 영상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원래 아무데나 찍으면 나오게 해놓는 거 아니야? 하며 해당 필터를 실행해 보았지만 대부분의 틱톡커들은 같은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AI 필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문의 형체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증명된 셈이죠. 그렇다면 이건 대체? 틱톡에서는 이 어플을 공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용자의 얼굴을 생동감 넘치는 만화 캐릭터로 구현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실제로 사진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은 모두 기이한 자세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AI 필터는 사람의 얼굴뿐 아니라 귀신의 얼굴까지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로 바꿔주고 있는 것 같네요.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심령 현상이 찍혀있는 사진 이것을 우리는 심령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조작이거나 착시 현상 혹은 부주의로 인한 오염으로 찍힌 사진들이라고 여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많은 심령 사진들이 있기에 사람들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귀신이 찍힌다고 믿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 필터로 사진 찍어봤거든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헉!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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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